경제 지표들이 고공행진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성인병 질병 유발율도 함께 치솟고 있어 미 국민들의 걱정에 한시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0대 당뇨환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치솟고 있어 경제가 불황일수록 제대로 된 음식 대신 더 싸고 간편한 패스트푸드나 도넛 같은 달달한 디저트류에 상대적으로 덜 저항감이 있는 30대의 건강신호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나이가 있을수록 단 음식이나 튀긴 음식을 먹는 것, 저녁 늦게 야식을 먹는 것을 삼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젊을수록 바쁜 낮에는 간식료로 식사를 때우며 일을 하고 저녁에는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발병한 병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늦은 나이에 나타나는 것보다 진행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몸의 대사나 세포분열 등이 더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뱅크 코어트에 등록된 당뇨환자 1만 2,321명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나이별로 나눠 1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진단연령이 10년씩 빨라질 때마다 위험비가 14% 이상 상승한 겁니다. 이런 질병의 발병 요인으로 주로 생활습관을 지적해봤지만 유전적 요인도 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젊었을 때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지키면 발병 위험을 8배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성인병과 대사질환들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관리 비용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물가가 치솟고 있어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는 발병 후 치료보다는 예방 위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며 유전자를 분석해 당뇨병의 유전적 위험이 큰 사람을 선별하는 유전자 추적 데이터를 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면 발병의 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의학이 발달해가며 영노화나 노화에 대한 많은 치료법들이 속속 연구되고 있다며 적절한 신체 활동, 건강한 식단,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발전하는 의학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